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2는요. 무역이론 중에 절대우이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절대우이론이 무역이론 중에서 아담 스미스가 처음 주장한 가장 초기 모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절대우이론의 약간 부실한 점을 핵심 주제 62에서 비교우이론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대우이론은 사실 비교우이론이 절대우이론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걸 배우기 전에 비교우이론을 배우기 전에 절대우이론을 일단 좀 익혀두셔가지고 두 이론을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포인트는 여기서 절대우이론이건 그 다음에 비교우이론이건 표를 줍니다. 표로서 생산 요소를 주는지 그 표 안에 값이 그 다음에 생산물로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헷갈리면 문제를 반대로 거꾸로 풀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절대우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대요. 생산비가 낮다는 것은 만드는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특화한 다음에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특화라는 말은 뭐냐면 비용이 제일 낮으니까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몰빵에서 만든다는 말이 특화해요. 다른 거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절대우이론의 결국 주장은 뭐냐면 무역을 해야지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비교우이론과 똑같아요. 비교우이론에서도 결국 결론은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야. 절대우이론이니까 절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면 비교우이론에서는 이 자리에 상대적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잘 보시죠. 시험 문제 요거 바꿔서 잘 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가 이거하고 이 표. 저 1, 2, 2, 1이죠. 밑에 1, 2, 2, 1이죠. 표 두 개 똑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똑같은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핵심 주제 포인트가 이번에 표 안에 생산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생산물이 몇 개인지는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라고. 우리 교재에 2번에 나와 있는 표가 이건데 이 표는 봐봐요. 이 표 안에 한국에서는 X재를 한 재화, 누가 X재를 한 단위를 만들 때 한 명이 투입된대. 일본은 X재를 한 단위 만들 때 두 명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X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요. 누가 더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요. 그렇죠. X재를 만드는데 한국은 한 사람만 만들면 되는데 일본은 두 사람이나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위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재를 볼까요? Y재를 봤더니 Y재는 한국은 Y재를 만드는데 두 명이고 일본은 Y재를 만드는데 한 명을 투입해야 된대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X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우위해 있어요. 왜 제가 일부러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나중에 우리가 비교우위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하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위하다 그러니까 비교우위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위. 얘도 지금 한 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제가 명수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X재를 만드는데 1시간 일본은 2시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이 X재나 Y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지금 이 표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봐봐. 이번에는 봐봐요. 똑같이 1, 2, 1, 2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투입하면 X재는 한 개가 나온대. 한 개가 나온대. 그런데 일본에는 한 사람을 투입하면 X재가 두 개가 나온대요. 그러면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일본이 자, 둘 다 똑같이 한 사람을 집어넣더니 한 사람을 집어넣더니 X재에서 일본은 두 개나 만들었죠. 한국은 하나밖에 만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Y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 사람 집어넣더니 한국은 두 개 만들었고 일본은 하나 만들었다니까 Y재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는 한 X재 한 단위를 만들 때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몇 명을 집어넣은 거죠. 생산 요소가 들어간 거죠. 한 단위를 만들 때 그런데 두 번째 표, 이 표는 뭐냐면 이 때는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이럴 수 아,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개수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가 들어간 거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생산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쪽에 유리한 거고 여기는 한 단위를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작은 거니까 작을수록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만 안 헷갈리면 비교 우위건 어, 저기 절대 우위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 어, 무역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X제 5개 Y제 5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X제 5개 Y제 5개 만들려면 총 15명이 있었겠네. 15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10명은 Y제를 만들어서 5개의 Y제를 만들었겠고 그 다음에 어, 5명은 X제를 만들어서 5개의 X제를 만들어서 서로 5개 5개를 쓰고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근데 이거랑은 반대겠네. X제 10명을 투입해서 5개 어, 일본은 Y제 5명을 투입해서 5개를 만들어서 둘 다 5개 5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지금 총량이 10개씩 X제 10개 Y제 10개 그리고 각각의 국가에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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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어,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위적인 한국은 X제 만드는 데 특화 즉,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Y제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죠? Y제의 특화 즉, 몰빵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네들 다 15명이니까 15개 1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화 생산을 했더니 한국은 Y제는 하나도 안 만들면서 X제만 15개 만들고 일본은 X제는 하나도 안 만들고 Y제만 몰빵해서 15개 만들었어요. 그럼 벌써 총량이 예전에는 무역하기 전에는 10개 10개였는데 일단 특화를 해서 만들면 생산량 자체가 15개 15개 늘어났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특화를 생산한 다음에 서로 무역을 한다고 쳐봐요. X제 Y제를 각각 7개 8개씩만 이렇게 교환을 하면 예전에 여기서 15개 만든 것 중에서 한국은 일본한테 7개를 주고 자기가 8개를 쓰겠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자기가 8개 쓰고 7개는 X제 7개 Y제 7개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한국은 예전에 무역을 하기 전에는 X제 5개 Y제 5개 10개를 소비하고 일본도 10개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1대1로 교환을 했더니 X제는 8개 Y제는 7개 총 15개를 소비하면서 살게 됐죠. 그리고 일본도 15개를 소비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총 양도 당연히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품을 재화를 하나를 특화해서 몰빵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교환하면 이렇게 이득이 생기더라. 전 세계가 지금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으면 전 세계가 좋아진 거죠. 뭐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분업인데 이것도 뭐예요? 지금 국제적인 분업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표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로 줬다. 이런 걸로 주면 자 이때 여기에서는 어 이 개수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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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만들었는데 이거 몰빵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30 30 60개 만들고 40개 40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을 하실 때 우리 교재에 대한 설명을 다 적어놨으니까 일단 이렇게 주어진 게 뭔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와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생산요소를 하나를 투입했을 때 몇 개가 만들어지는 표인지 아니면 생산요소 한 단위를 아니 그 재화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요소의 숫자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를 풀려면 지금 이 절대 우위로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그 비교 우위로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나왔다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거부터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아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우위로는 의의는 뭐냐면 일단은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을 하면 좋아. 보호무역을 하는 것보다 자유무역을 하는 게 좋아라는 그런 최초의 이론입니다. 최초의 이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한국과 일본인데 보통 무역을 할 때는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 Y제가 있을 때 보통은 선진국이 X제건 Y제건 둘 다 더 잘 만들어요.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어떤 제하든 간에 더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원 그런 거 빼고 우리 어떤 제조업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국가가 하나는 하나는 이 국가보다 더 잘 만드는데 하나는 다른 국가보다 더 못 만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역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보통은 한 나라가 두제와 생산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모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두 국가 간에 무역이 발생하면서 두 국가의 어떤 효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2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따가 배울 비교우위론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우위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예제를 보시면요. 절대우위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생산성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생산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가 두제와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죠. 왜? 우리 절대 절대우위론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비교우위론에서는 무역이 성립합니다. 한 나라가 두제와 생산에 모두 절대 열의에 있다면 무역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거기서 그 말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를 생산해서 낮은 재화 재화를 생산하여 생산하여 이거 잘못됐네. 특화해서 생산하면 되므로 두 나라의 무역은 언제나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이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뭐냐면 비교우위론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최초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비교우위론을 배울 건데 이번 핵심 주제에서 절대우위론은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비교우위론의 어떤 기본이 되는 최초로 나온 그 이론이라서요.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표 안에 어떤 것이든 생산요소가 들어갔는지 재화의 개수를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